선수 입장, 아 관중들은 기적의 흥미를 맺히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저희 만만치다. 내 서울 출신 아니었나? 지금 출신의 편의점이 온라인 좋거든요. 이거 호남이야? 무슨 언제 갈아입었어? 명단인 거. 누웠다! 누웠어! 넘어갔습니다! 우승! 우승! 야 나 우승! 한 번에 깬 거 가지고 무슨 우승이야 이게? 피클 우승! 매일 상금 200만 원! 피클은 승부의 시작! 피클 플레이! 무료로 승부 예측하고 상금 받는 어플! 피클 플레이!